이 그... 일렉트리 쇼? 일렉트리 쇼. 나 솔리랑 같이 하는 거야? 괜찮아. 이 장면은 괜찮아요. 굉장히 안전한 거야. 굉장히 안전한 거야. 진짜. 와우 너무 좋죠. 가자. 정말 노래 좋아요. 역시. 선희 형이 같이 춤을 추면서 계속 우와 우와 놀랐어요. 어땠어요? 완벽하세요. 저희 춤 정말 어렵거든요. 아니 그런데 같이 춤추면서도 그거 좀 느끼지 않아요? 정말 여자 배려 안 한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